메나탄 메나탄에서 브루클린으로 가는 길에는 3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3개의 다리를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B. 브루클린 브리지, M. 메나탄 브리지, W. 윌리엄스버그 브리지로 첫 글자를 따서 BMW로 기억하라고 제 지인이 가르쳐 주더군요. 90년도 초만 해도 브루클린으로 간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가기 어려운 동네였습니다. 주변에서 이야기 해주던 뉴욕을 다닐 때 주의할 점, 항상 조심해야 할 일, 더러는 본인들이 듣고 겪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 굳이 스테이크를 먹으러 윌리엄스버그 브리지를 건너고 싶지도 않고, 메나탄 다리 중에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브루클린을 걷는 일은 쉽게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부드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지만, 볼거리가 많은 쇼핑센터로 바뀐 자주 가던 로어 메나탄에 있는 사우스 시포트의 피어 세븐틴 테라스에서 보는 브루클린 브리지만 봐도 흡족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제 스스로 나서서 간 적은 없지만, 어느 틈에인가 지인들을 따라 메나탄 브리지, 브루클린 브리지도 건너게 되었습니다. 브루클린 브리지는 메나탄을 관광하는 사람들에게도 걷기에 많이 추천되는 다리이지만, 윌리엄스버그 브리지는 건너자마자 나오는 오래되고 유명한 피터루그 스테이크하우스 외에는 크게 사람들에게 인상 깊게 남겨지지는 않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윌리엄스버그 브리지도 건너가 보게 되었지만, 솔직히 황량하고 싸한 느낌이 들어서, 속으로 윌리엄스버그는 이 피터루그 스테이크하우스가 이곳에 계속 있는 것이 이 지역을 위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계속 지내다보니 브루클린 브리지는 관광객들이 많이 건너는 다리이고, 윌리엄스버그 브리지는 현지인들이 많이 건너는 다리라고 하면서, 다리 건너 있는 윌리엄스버그가 조금 무서운 것만 빼면, 참으로 좋은 동네라는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피터루그 스테이크하우스를 빼고 처음 듣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좋은 동네라, 안전한 게 최고라는 생각을 하는 저에게는 쉽게 수긍하기는 힘든 이야기였지만, 줄리안이 시장의 뉴욕을 바꾸기 위한 전쟁의 노력 덕분에 여러 방향으로 더 멀리 걷는 재미를 더해가던 제게, 예전에 들었던 이런 얘기들이 차츰차츰 뒤늦게 수긍이 되어가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뉴욕 이스트강에 위치한 윌리엄스버그 위치는 맨하탄의 차이나타운과 브루클린의 윌리엄스버그를 연결하는 8차선 다리로 1903년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초음 길이는 7,308ft, 2.2km라고 합니다. 서울에 비해 뉴욕에서는 생각보다 다리를 건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보행자들을 위해 다리에 진입하기가 생각보다 쉽게 만들어져 있고, 안전하게 전용 도로가 만들어져 있어서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위한 걷기, 반려견을 동반한 산책, 자전거로 출퇴근 등 다양한 이유로 다리를 건너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리 한쪽에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있지만, 윌리엄스버그 브리지는 두 개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자동차와 전철, 2층에는 보행자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어서 자전거로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핑크빛이 도는 철제로 복잡하게 구조물이 되어 있고, 안전망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걸을 수 있지만, 안전망 때문에 생각보다 탁 트인 전망을 보기에 아쉽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큰 다리를 지탱하는 복잡한 구조물과 안전망 사이로 보이는 경치, 그리고 자동차와 전철이 다리를 건널 때 내는 심한 소음은 그건 역시 그 다리에 올라가야만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윌리엄스버그는 맨하탄의 비싼 집세 때문에 그곳을 떠난 아티스트들이 소호 첼시에 이어 다리 건너 정착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윌리엄스버그 역시 거대한 벽을 통해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지는 수많은 그래피티와 벽화 광고 등이 어우러져 그들만의 것을 표현하며 뉴욕의 힙하고 예술적인 동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영화 비긴어게인에서 택시를 타고 사진을 찍으며 건너는 다리 다이안 키튼과 모간 프리만이 부부로 나오는 영화 블루클린의 멋진 주말에서 알렉스의 작업실을 통해 보이는 다리 주인공 부부가 강가에 앉아 이야기하던 곳에서 보이는 다리 모두가 윌리엄스버그 브릿지입니다. 옛날의 것을 남기면서 새로움이 더해지는 그들만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곳 다시 가서 볼 때 너무 많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곳으로 연결되는 다리 윌리엄스버그 브릿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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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